라면을 준비했습니다. 오늘은, 내 맘대로 알아서 올린 라면을 준비했습니다. 목산 사슈도 내 맘대로 먹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러면, 라면을 준비했습니다. 대팥으로 라면을 준비했습니다. 육수, 흙, 대파, 라면, 위, 고픔, 부MAN, 리그, 흙 Matter, 육수, 고픔, 마rain, 고픔, 고픔, 김소추, 고픔, 참기름, 고픔.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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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즈스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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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냄비스질은 10g 정도 넣어줄게요 굽방울 이것을 다시마 멸치도 너무 쎄 사실 쓰던게 좀 남아가지고 땅처럼 생긴거는 지방이고 밑에 있는게 스프랑 콜라겐인데 저같은 경우는 지방이 있는걸 더 좋아하기 때문에 같이 섞어서 스프로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젤리가 젤리 형탑이다 당황하지 않고 끓여주면 물이 되니까 당황하지 않고 끓여주겠습니다 이 라면은 네기 오일이 이 라면은 풍미가 정말 이뻐요 근데 스프의 텍스처가 짠득짠득 근데 맛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대로 맛있게 드시면 좋겠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